산수유 먹는 방법 1. 봄철 산수유 꽃을 따서 생강나무 꽃차와 같이 꽃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. 2. 가을에 익은 열매를 따서 설탕과 섞어 산수유 효소를 담가 먹을 수 있습니다. 3. 가을에 익은 열매를 터리가 내린 후 따서 불에 쬐거나 뜨거운 물에 담갔다 씨를 발라낸 후 말려서 다려 마시거나 술을 담가 먹습니다. 4. 산수유 달인물과 건조한 열매를 사용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은 반드시 설이 맞고 채취한 산수유인지 확인하고요. 색깔이 선명하고 투명하며 육질이 많은 것이 좋은 품질의 산수유라고 하네요.